네.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 뉴라이트 논란을 한번 총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김태호 국간부 1차장이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르신다. 일단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실제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저희가 모르죠. 네. 하지만 실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 교수님이 좀 잘 알 수 있게 종합정리를 좀 해 주십사. 안 그래도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2000년대 초반 이때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치사회학 이쪽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뉴라이트 관련해서 논문도 국내외 여러 가지 쓰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죠. 네. 일단 뉴라이트, 뉴라이트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 신우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우파로서의 그 정체성, 핵심적 내용이 뭐인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은 뉴라이트 논란이 시작이 된 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또 김낭년 교수의 중학연구원장 임명 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또 건국절 논란, 또 일본 국민론 이런 것들이 돼서 뉴라이트는 친일 이런 쪽으로 규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이 뉴라이트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단체로 교과서 포럼과 그리고 지금 낙성대 경제연구소, 뉴라이트 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를 댔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 해석, 역사 서술,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뉴라이트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굉장히 광범위한 우익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한일관계, 역사 문제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뉴라이트 연구도 당시에 했었고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어요. 약간만 짚어보고 그러면 뉴라이트의 지향, 어떻게 좀 추려볼 수 있을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단체로 뉴라이트 전국연합, 그리고 자유주의연대, 시대정신, 뉴라이트 재단 이렇게 명칭도 변경되고 이런 변경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뉴라이트 싱크넷, 또 방금 말씀드렸던 교과서 포럼 이런 것들도 있고요. 2002년에 창립됐다가 이후에 박근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조직으로 발전을 했던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또 자유기업원. 이거는 원래 정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센터라고 있었어요. 원래 부설이었잖아요. 네. 부설이었는데 97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2000년인가 독립이 되면서 하지만 정경련의 재정적인 후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만 펼쳐보더라도 역사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게 분명해지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대외관계, 정치, 경제 그리고 역사 문제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지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외관계 측면에서 반북 한밀 동맹 중시하고 그리고 정치 측면에서 법치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시민 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촛불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친기업, 반노동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역사 문제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재평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식민지 근대화론 쪽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거기에만 활동을 하신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반북 등등의 반촛불 여러 가지의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어드린 기동량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뉴라이터의 연원을 따져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이걸 보면서 이른바 반공보수만 가지고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러면서 이것이 반공보수에서 더 나아가서 시장보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잡혀갔고 이게 정치적으로 대중적으로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던 결정적 계기가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사학법 개정. 그렇습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극렬한 어떤 반대가 있었는데 이때 거리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뉴라이터가 일종의 하나의 대중운동의 성격을 띄면서 거리로 나섰던 그러면서 외연을 확장하였던 결정적 계기가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여기 뉴라이트의 핵심 단체 중에 하나인 시대정신 이런 것들이 연원을 따지면 98년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2004년, 2005년 이때가 핵심입니다. 그 의미가 뭘지를 생각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근본적인 의미는 민주화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한국 보수 진영에. 그래서 한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관계, 정치, 경제, 역사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가치와 신념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독재 정권의 국가폭력이 지켜졌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러면 그냥 고문하고 잡아넣었거든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뉴라이트 얘기하는데 올드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럼 누구냐.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87년 민주화지 않습니까? 그때 자유총연맹, 한기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시기 때 바로 이제 사회로부터 이제 독재 권력이 지켜주지 않는구나. 사회로부터 생겨나게 된 건데 2004년의 의미가 뭐냐 하면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됐고요. 그때 붉은 악마 또 미선효순 촛불집회. 그렇죠. 이런 게 다 일어나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렇죠. 그 와중에 2004년 총선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40석에서 갑자기 과반수 의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나라당이 촛불정당으로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과거에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 민주화 이후에 집권을 계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사회에서 이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뉴라이트가 표방하는 뉴, 새로움에 상반되고 모순된 두 측면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독재 시대 때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현대화해야 된다. 이래서 뉴라이트 단체들의 복지, 여성, 청소년, 교육,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여러 의제에서 우리도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뉴의 측면인데 반대쪽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민주화 이후에 소위 진보좌파, 국민적인 지지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이 진보좌파를 꺾어야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이념전쟁. 그렇죠. 이 두 측면이 함께 있는 건데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뉴라이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새로움이 도대체 둘 중에 어느 쪽이냐. 불행히도 후자가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극우적인 측면들이. 그러니까 그게 권력과 결합이 되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 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시도가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한일관계 정상화. 이런 게 뉴라이트 세력이 국가 권력과 결합이 돼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화된 뉴라이트의 어떤 정책.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뉴라이트는 굉장히 폭넓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복합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의 역사교과서 또 국정교과서. 이게 어떤 정권과 뉴라이트의 정당성을 추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이긴 했는데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권 실세들이 뉴라이트가 1등 공신이다. 정권교체.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당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지호 의원이라든지 정치권으로 바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뉴라이트 내에서 어떤 독립적인 시민운동으로서 뉴라이트는 죽었다. 이런 비판들도 내부에서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때도 있긴 있긴.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 것들로 대표적인 게 어떤 감세 정책이라든지 규제혁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 권력과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서 정책화됐던 뉴라이트.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노조 파괴 전문 기업들을 후원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뉴라이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친일 이 측면만이 아니고 반노동, 친기업 그리고 또 반공, 반복, 냉전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다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봤을 때 생각해 본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권력을 실세로 들어갔던 뉴라이트들은 그런 어떤 보수의 혁신의 측면보다는 이런 극단화 이런 측면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라이트 운동에 직접 가담했다가 권력에 들어간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 겁니까? 과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그런 신지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몇몇 분들이 과거보다 많이 언급이 되어왔죠. 그런데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뉴레이트 정권이냐 이미 한턱수 총리께서도 작년에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태우 차장께서도 그 의미도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뉴레이트 계열이다. 뉴레이트 성향이다. 이러면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뉴레이트 연구도 했었기 때문에 명확히 뉴레이트를 표방하는 단체의 핵심 인물이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몇 분 놓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영역을 나눠봤는데요. 대통령실하고 정부 부처 그리고 정부 위원회 이런 식으로 나눠봤어요. 대통령실과 부처는 권력의 핵심들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김태우 국간부실 1차장께서 과거에 2007년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레이트 지식인 백인선언. 네. 거기에 아마 이름 올리셨죠. 네. 이름 올리셨고요. 거기에 이름만 올렸지 그 이후에 활동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저희 말씀 나눴듯이 뉴레이트가 정권교체 1등 공신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지내셨고 대외전략기획관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2년 22년 5월에 임명되셨으니까 윤석열 정부 가장 초기부터인 거예요. 최장수정 안보실. 최장수정 안보실. 안보실 멤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호섭 초대 국정상원실장 그리고 제2대 정무수석 비서관님 이분도 같은 2022년 5월에 임명이 되셨고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용산의 이론가 이런 식으로. 용산의 이론가. 네. 이론가 전략 이런 식으로 사실 언급이 되곤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2005년에 창립된 최대 규모의 뉴레이트 단체죠. 뉴레이트 전국연합의 기획실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이 있으셨던 분이시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께서도 뉴레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 출신이신데요. 김태우 차장께서도 그때 선언에 참여만 해서 활동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 1월에 창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창립 취지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촛불집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자. 그리고 북한 전체주의에 굉장히 익숙한 지금 구호들이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북한 전체주의의 통일전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이런 걸 이용해서 공산화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이런 취지로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태우 차장도 참여를 하셨고요. 김영호 장관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역사논쟁 신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자이신 이영훈. 낙선대 강제연구소.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의 실세 포함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고요. 정보위원회에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뉴레이트 논란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뉴레이트 시즌2냐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되시면서부터인데 2003년 작년 8월인데요. 이분이 2004년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있을 때 뉴레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 이런 기획연재를 통해서 뉴레이트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핵심인물이신데요. 그래요? 이 뉴레이트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핵심인물이 지금 이 이동관 방송통위원장이셨던 이분하고 현재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신 신지호 씨. 자유주의연대의 대표이셨고요. 이분들이 뉴레이트라는 용어를 작명하셨고 대중화시킨 핵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위원회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뉴레이트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쪽이 역사교육 말하자면 국민의 사상과 정신을 다루는 영역에 전원포진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나눴던 김낭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께서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 저작인 반일종족주의 그리고 그 후속자로 나온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여기 핵심적인 저자이시고요.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사장 이사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동현 국사편찬 위원장 께서 교과서 포럼 한국현대사학회 핵심적인 조직들인데요. 멤버셨고요.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 뉴레이트 역사서 대표적인 해방전우사의 제인식 집필진으로 참여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서영사 전공하셨죠. 영국사 전공자이신데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님 이분이 교과서 포럼 멤버셨고요. 박근혜 정부 시기 때 한중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셨는데 그 말 많았던 국정교과서 이거를 주도를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동 진실화의 과거사 정리위원장 이분도 교과서 포럼 편엔 역사교과서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뉴레이트는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뉴레이트를 잘 몰라서 나온 인사일까 아니면 잘 알아서 한 인사일까가 궁금해지는 건데 그건 저희가 모르죠. 그건 논외로 치도록 하는 거고요. 일단 좀 족보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이 뉴레이트가 세계사적 조류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계사적으로 뉴레이트가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뉴레이트 자체가 영어이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뉴레이트가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노엘 에키텍 같은 뜻입니다. 뉴레이트. 그리고 프랑스에도 누벨 드라트 뉴레이트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석이 다 다른데 연언으로 따진다면 미국의 경우에 루즈벨트 뉴딜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해석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가장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60년대. 60년대 전 세계적으로 뉴레이트의 이름을 내걸고 한국하고 너무 유사해요. 초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좌파 출신들이었고요. 좌파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좌파도 진보좌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사파도 한쪽에 있다면 완전히 반주치사상 좌파도 있고요.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교조적이었던 분파 이런 쪽이 나중에 전향을 해서 뉴레이트가 됩니다. 가장 교조적일 때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교리가 무너지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아노미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고요. 말하자면 멘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방황에 빠지게 되는 건데 저도 사실 90년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일부 선배들 중에 사회주의는 영원하다 하면서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무너진 것이 충격이 아니었는데 무너진 걸 보고 저렇게까지 절망에 빠지는가. 이게 서구에서도 그런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많은 나라에서 뉴레이트가 생겨났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60년대가 어느 시기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해로 1968년 이렇게 꼽고 하거든요. 네. 68년에. 네. 68운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물결이었던. 그렇습니다. 68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본다면 가장 중요한 해가 모든 나라에서 68년이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네. 따져보면 60년대 초반 중반부터 전 사회의 영역에서 어떤 기존의 가치관 또 질서 이런 것들을 의문시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자면 지금 저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이 그때 굉장히 전복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양성평등 그리고 어떤 생태주의적인 세계관 자연과 인간이 어떤 공존을 해야 된다든지 반전평화 이런 여러 가지가 막 도처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굉장히 전복적이 된 거예요. 모든 측면에서. 이른바 위기감을 느끼면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권위주의운동 또 대한문화운동 페미니즘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반원전운동 다 터져나옵니다. 동시에. 다 터져 나오는 그 시기에 이거에 대한 굉장히 격렬한 보수의 이른바 대항. 대항. 대항운동. 백래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돼서 이게 전 세계의 다양한 뉴라이트의 공통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말씀 나눴던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출발점이 민주화다.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위기의식이 극대화되면서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화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의 어떤 특수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이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전 세계의 뉴라이트 운동을 제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 유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첫째 측면이 뭐냐면요. 미국과 유럽의 많은 뉴라이트 운동들이 대중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기도 했던 그람시. 그람시가 뉴라이트 운동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진지전이에요. 진지전.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싸우고 말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학계, 교육, 노동계, 군대, 정계, 언론, 여러 곳의 문화예술, 여러 곳의 우파의 사상을 심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좌파 이론가인 그람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자원, 정치 권력이 다가 아니라 정신적인 핵의 무늬가 중요하다. 그게 아까 말씀 나눴던 역사와 교육 이런 걸 다루는 위원회들의 유난히 많은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대중운동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익 포퓰리즘, 저희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익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유럽에 저희가 전에도 다뤄봤던 과격 우파가 점점 주류화되고 있다. 이거 많이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들을 현재도 뉴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유럽의 언론에서 뉴라이트의 과격 우파가 이번에 일당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한국에서의 뉴레이트는 굉장히 엘리트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뉴레이트 운동을 주도하셨고 지금도 핵심적인 뉴레이트 인사가 누구신지를 보면 다 전직 총리, 장차관, 판검사, 대학 교수, 대형교회 목사님, 그리고 보수 언론 이런 분들이 다 포진해 있고요. 대중적인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인 시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까 반촛불 이런 거 말씀, 또 법치 중심의 민주주의관 이런 걸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믿고 있는 노선을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뭔가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 시민들이. 그래서 선동됐다. 이런 식의 엘리트주의 시선이 굉장히 강한 게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종주의, 자국중심주의, 제국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뉴레이트가 한국 경우에는 식민주의적인 자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국중심주의가 아니라 한국을 강점했던 일본의 시선으로 한국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이런 경향이 강한 것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제국주의 중심부의 뉴레이트하고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는데 또 달리 보자면 상반된 측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그럼 한국의 뉴레이트는 뉴가 맞습니까? 레트로가 맞습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뉴레이트 내에 한국 보수의 민주화 이후의 자기 혁신 이런 거를 추구하려는 문제의식이 초기에 있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뉴레이트 운동을 주도해왔고 지금도 권력의 실세에 계신 분들은 레트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된 조건에서 더 극단화시키고 더 호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분들이 지금 뉴레이트의 핵심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인 뉴레이트가 보수를 대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보수의 다수가 뉴레이트이신 것도 전혀 아닌데 현재 보수 세력 내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권력의지가 강한 능동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교리로 무장돼 있는 그런 분파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레트로 성격의 뉴레이트 흐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렬이 보수 안에서 핵의 문의를 쥐고 있는 게 뉴레이트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대한민국의 뉴레이트를 총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와 함께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